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N수생 학습법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N수생이 많이 있겠죠. 지금 이 시기가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 다음 주예요. 이 시기쯤에 이제 여러분들의 추가 합격, 최종 추가 합격이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이제 1년을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끝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때이겠죠. 종합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특정 과목들만 이렇게 학원에 수강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강의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법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심, 좌절도 있지만 의욕도 있고 의지도 있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상태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여튼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응원을 좀 보냅니다. 일단 2월 중순에서 3월 초 정도가 여러분들이 재수를 시작하는 또는 N수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또 수년간 재수생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배 또는 선생님의 입장으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물리학습법이겠죠. 당연히 과학탐구가 약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물리학습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 특히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물리학을 시작하는 물리학1이든 물리학2를 시작하든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을 텐데 아마 그래도 꽤 많은 캐스트들이 진행이 됐고 저도 예전부터 작년 말부터 벌써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정보를 좀 얻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좀 축약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 물원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하고요. 앞부분은 뭐 물원이나 물사나 똑같아. 2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뒤쪽에 좀 짧게 부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탐구 선택. 아직까지 선택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특히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작년에 내가 망한 과목들에서 새로운 과목들로 좀 선택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했던 것들이 좋다. 계속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바뀐 과정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선택했던 과목이 얼만큼 바뀌었는가. 그래서 내가 다른 과목으로 과목을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바뀐 것들이 나한테 내가 좀 생각하기에 더 어렵게 바뀐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보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잖아요. 새로 바뀐 내용에 대한 캐스트도 제 메가 캐스트 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빠졌습니다만. 빠진 것 위주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조금 덜 되긴 하지만 거의 3분의 1. 체감상 3분의 1 정도가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다이어트가 되어 있다. 물리학 2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물리학 1에서 빠진 것들이 물리학 2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말씀도 드릴게요. 다른 과목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물리는 그렇다. 전반적으로는 작년까지 여러분들이 물리 커리를 탔던 학생들이 원이든 투든 학습 분량이 줄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 선택. 유불리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과목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일반화된 유불리는 없다는 거죠. 내가 그냥 학습량이 많은가 적은가. 내가 어떤 그 과목에 잘 맞는 타입인가 아닌가. 내가 나에게 맞는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또는 앞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과목 자체에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야. 특징은 있을지언정. 물론 물리라는 과목은 이해 위주의 과목이긴 하지만 암기나 지식적인 것들도 들어 있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지식적인 것들이 대단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식적인 것도 축소가 됐고 그리고 조금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 있잖아요. 유체라든가 돌림이미라든가 교류회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거나 물리학 투로 많이 넘어갔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여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선택하는 자가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제수생은 왠지 큰 고민 없이 과탐 선택해가지고 바로 시작할 것만 같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죠. 고민의 시간이 길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4월, 5월, 6평 보고 생각하자. 과학탐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기간에 물리가 좀 분량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무언가를 개념이나 기출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가장 유리하니까 선택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말까지 선택 과목을 확정하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지노선은 2월 말로 잡고 그 전에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시면 가장 좋겠다. 원론적인 얘기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 물리학습의 어떤 팁을 좀 드리면 특히 N수생들 위주로 본다면 N수생들이 작년에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또는 했으나 안 한 거나 마찬가지. 그건 그냥 안 한 거야. 알겠죠?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2021학년도 연도로 따지면 올해 2020년인데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능을 봤든 안 봤든 올해 수능에서 바뀐 교과서에 대한 개념학습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이 전에 바뀌지 않았을 때도 제수생들, N수생들은 문제풀이부터 하면 망한다.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꼭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뀐 이 마당에 교과서가 바뀐 이 마당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부터 하자. 또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좀 아는 제목들이 적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제목들만 가지고 그냥 그 부분만 기출문제를 찾아가지고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제목은 똑같지만 세부 상황들이 바뀐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시작은 올해 수능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학습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강의를 듣는 게 맞아. 물리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리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량이 조금 더 큰 과목이죠. 좀 더 큰 과목입니다. 수학 같은 거로 본다면 선생님의 역할이 한 10%, 여러분들이 90%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물리라는 거는 혼자 공부할 때 한계가 아주 극명해요. 너무나 오개념, 특히 뉴턴역학이라든가 이해를 요구하는 파트들은 스스로 공부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 비중이 좀 커요. 꼭 뭐 나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꼭 내 수업 꼭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전달을 정확하게 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량으로 따지면 아마 30% 정도 물리라는 과목은 선생님의 역량이 아주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70%는 니들이 해야 돼 당연히. 노력이 70%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100을 해줄 수는 없는 거야. 킬러 문제 이런 것들 풀어주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있으면 나중에 킬러 문제 다 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연습하고 숙달하고 경험해봐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학습은 올해 수능에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기 때문에 과정도 바뀌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다만 작년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물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성취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야. 뉴턴 역학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사실상 뉴턴 역학의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게 물리 아닙니까? 그 기초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초가 내가 부족하니까 기초 강좌를 듣는다던가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요. 바로 수능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능을 위한 전문화된 개념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올해 수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맞춰서 책이 새롭게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기출 문제들도 아주 제대로 선별을 하고 없는 부분들은 문제를 제작하고 이런 전문적인 개념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무슨 내신 강의를 듣는다던가 그러시면 안 돼. 수능과 내신이 물리는 좀 다르잖아요. 달라. 분량이, 내신 같은 경우는 전교과서 8종이다. 작년까지는 2종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종의 교과서가 나와요. 8종의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내신 학습이라면 수능은 그 8개에서 공통 부분만 뽑아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수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가 지금 8개의 교과서가 나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교과서 한 권에만 있는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내신은 그런 것들도 가르쳐야 되지만 수능은 저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니까요? 공통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화된 개념 강의를 들으시고요. 기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심자들, 작년에 물리를 안 봤지만 올해 시작하는 사람들 분리할 건 없습니다만 기초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기초 강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수능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1주, 2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의 같은 것도 짧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학습해 주시고요. 괜히 막 중학교 교과서 갔다가 혼자 공부하고 이러는 건 시간 낭비니까 잘 정리된 강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 알겠죠? 물리를 대하는 자세를 좀 수정을 한다. 이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당연히 물리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쓸데없는 수능과 관계없는 호기심을 지금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물리적 호기심은 가능하면 올해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 1년 더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남은 260여 일 정도 남았는데 260일, 7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관련된 물리에 대한 질문들, 호기심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물리라는 과목이 과탐 과목이잖아요. 과탐을 두 개를 보는데 여러분 과탐의 중요도가 매우 중요하거든. 두 개가 합쳐지면 되게 분량이 또 많고 중요도도 매우 높은 편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탐구라는 과목으로는 치부해버리는 사회탐구랑 좀 달라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과에서는 과탐의 비중은 두 개를 합쳤을 때에는 수학만큼 가까이 가진 않지만 꽤 근접하게 가까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탐구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예들이 있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잡아가지고 한 두세 시간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야 돼. 매일매일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탐구 같은 경우는 물리, 내가 약해. 그럼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어. 다만 남은 270일을 매일매일 공부를 물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즌을 좀 정해서 내가 지금은 개념 시즌, 지금은 기출문제 풀이 시즌 지금은 문제 풀이, 예상 문제 풀이 시즌, 모의고사 시즌 이렇게 시즌을 나눠서 중간중간에 약간씩 빈 공간들을 놔두고 그때는 물리 잠깐 쉬어. 그러나 이렇게 시즌, 내가 인강을 듣는다던가 어떤 문제집을 결정해서 공부해 나가는 이런 시즌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시즌이 딱 됐을 경우에는 주 5일 정도를 공부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도 드라마 같은 게 시즌제인, 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랭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잡돼 그 공부를 하는 과정, 그 와중에는 반드시 주 5일 정도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학습 능력에 따라서 5일 정도 하고 이틀 정도 쉬고, 5일 정도 하고 이틀 정도 쉬고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쭉 공부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아요. 알겠죠? 그냥 과탐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는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4등급을 못 벗어나는 거야. 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는 집중해서 불타오르듯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즌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면 뭐 1년 내내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1, 2등급을 맞았던 학생들이 있고 올해 작년에 1, 2등급이 안 나오고 약간 좀 애매한 등급들이 나와서 실력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1, 2등급이든 3, 4등급이든 모든 재수생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은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작년에 1등급 찍고 만점 찍고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과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야. 3, 4등급.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사실은 작년에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얼만큼 했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 2등급이 안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 학생들은 그냥 나 고3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는데 실제 실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부터 다른 물리적 유전자를 타고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게다가 작년에 물리 만점 받은. 1, 2등급 상위권 학생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할 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대단히 좀 지루해지고 임팩트가 없는 느낌이란 말이죠. 아 좀 지친다고요. 6월만 돼도 막 지쳐요. 6월 평가원 끝나면 수능 얼만큼 남았을 것 같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 초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도 6월 풀로 남고요. 7월, 8월, 9월, 10월 하고도 11월 19일이 수능이니까 20일이 더 남아요.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5개월 하고 20일이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대단히 길고 아주 긴 여정처럼 느껴질 거야. 그러면 작년에 수능 잘 봤던 사람들이 그걸 다시 하는 사람들이 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풀이 붙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야. 개념 공부하고 기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시즌을 딱딱 지키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 커리 집중해서 하면서 이 전 커리하고 이렇게 좀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게 1, 2등급한테는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하위 학생들한테는 제가 1년 내내 모의고사를 활용하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옳지도 않아요. 그런데 상위권, 작년에 성적이 높았던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해. 3월 전에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시험인지에 3월은 사실 여러분들 재수생들한테는 중요한 시험은 아니잖아. 그치? 물론 뭐 개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때 뭐 시작했는데 바로 그냥 시험 보는 거는 실력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6월이라든가 9월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 9월 직전에 모의고사들을 좀 활용하는 거죠. 또는 빠르면 여러분들 4월 달에도 모의고사 재학생들 보는 것들 한번 봐 볼 수 있잖아. 그 전에 4월 정도에 풀어본다던가 이렇게 모의고사들을 좀 활용하면서 가면 조금 덜 지루합니다. 알겠죠? 고3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막판에 몰빵하는 게 좋고 작년에 성취도가 낮았던 재수생들도 몰빵하는 게 좋아. 마지막에 몰빵하라고. 그때 실전 연습하는 게 맞는 거잖아. 개념도 잘 안 돼 있고 기출문제도 잘 안 풀려 있는데 그런 거 풀어봤자 의미도 없잖아요. 괜히 상하기만 떨어지지.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학 2 얘기도 잠깐 할게요.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일단 2 또한 과목 간 유불리가 없어. 인원수가 적은데 다 적어. 물 2든 화 2든 생 2든 지 2든 다 적기 때문에 물론 물 2, 화 2가 더 적긴 하지만 어차피 2를 선택했다는 것은 대부분 최상위 대학을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상위 대학 또는 일부 의과 대학을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만점 받는 걸 목표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과목 간 유불리라는 건 인원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난 그냥 다 맞으면 돼. 정말 운 나빠서 하나 정도 틀려서 1등급 맞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2는 어떤 과목의 유불리 없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작년 물리학 2만 얘기를 한다면 작년 물리원 선택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통계를 좀 뽑아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물리학 2에 올라온 작년에 물리원에서 물리학 2로 넘어온 것들을 잠깐 얘기를 해 줄게요. 첫 번째 캐플러 업직 두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 세 번째 트랜지스터 다 배운 내용이죠. 물리원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장, 전자기유도 이거는 물원과 물투에 동시에 있었던 것이고 작년에도 물원 물투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류외로 물투에 계산이 많았던 교류외로가 날아가고 물리학 1에 있었던 통과필도 아시죠? 고주파 통과필터, 저주파 통과필터 이거 있지? 축정기 코일 나오는 거 엘시진동으로 고개 고대로 물투로 넘어왔습니다. 기억이 생생하죠? 그리고 광전효과, 빛의 입자성 넘어왔고요. 그리고 돌림임이 이쪽에 넘어와서 킬러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 돌림임이 아주 임팩트가 있네요. 작년까지 물리원에서 대단히 고난도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물리학 2에서 다뤄진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물리원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작년 물리원 선택자는 이번에 물리학 2 선택하게 되면 큰 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드시 만점을 한다는 각오로 시작한다. 좀 얘기했고 그리고 초심자는 초심자들이 있잖아요. 물투를 선택하려고 하지만 물리원에 대해서 기초가 없어. 그러면 괜히 물리원 다 듣지 말고 뉴턴역학 학습만 하고 올라오시면 돼요. 다른 부분들은 앞부분에 예를 들면 전기회로 같은 것들 나올 때 중학교 내용이나 또는 물리학 1의 내용들을 앞에서 다루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뉴턴역학은 베이스로 깔고 간단 말이야. 니네 물리학 1의 뉴턴역학은 다 알지? 다 아니까 이제 바로 포물선으로 간다? 바로 중소권 운동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평면상 운동으로 확장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혹시 물투를 내가 선택하는데 물원에 대한 기초가 없다. 그럼 뉴턴역학을 학습하고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부분을 학습한 다음에 바로 물투로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3월 달에는 모의고사가 없어요. 물투는. 4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앞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돼야지 전 범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 내신 준비하듯이 모의고사들을 준비해 가면서 9월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개념과 기출 그리고 EBS 이 세 가지에 만전을 기하셔야 돼요. 투는 전체적으로 학습 컨텐츠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물투 올해 기출 300이 출간이 되기 때문에 곧 출간이 됩니다. 투도 기출문제집이 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할 때 기출문제들 걱정은 할 필요는 없고요. 개념 완성에 있는 워크북에 50% 기출 300이 50%가 들어있어서 물투도 똑같이 교재가 출간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해 주시고요. 개념과 기출 EBS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투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원보다 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의 EBS들을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막 관연도 EBS를 막 사가지고 막 풀면 망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름은 똑같아요. 제목은 똑같다고 얘기해요. 소단원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들이 소소하고 세세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막 풀면 쓸데없는 공부가 다 끝나.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수능을 위한 개념학습 그리고 기출문제들 그리고 EBS가 이제 여러분들 뭐 수능특강, 수능완성 그리고 파이너리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투과목도 개들을 조금 더 심층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자기 거로 진짜 뼈에 각이 나듯이 소중하게 다루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과목은 9월달 대학 전범이야. 아무래도 모의고사 중요도가 높지가 않아요. 시험보는 연습은 투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보는 연습 중요하지 않아.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내가 가르칠 수 있듯이 해 주시면 투 준비는 충분하다. 알겠죠? 있는 교구제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 반복 숙달하시면 반드시 만점 받을 수 있다. 투도 알겠지?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많은 고민과 상심 그리고 계획, 의욕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겠지만 저와 함께 올해 2021학년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혹시 뭐 저와 인연이 안 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11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